이번 주말 이케아는 캐나다 전역에서 첫 창고 세일을 실시한다. 고객들은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수백 가지 제품을 최대 절반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. 소파를 교체하거나 새 램프나 러그로 거실을 따뜻하게 꾸미고 싶었다면 이번이 큰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. 세일 기간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. 세일은 7월 말까지 계속되지만 매장 및 온라인에서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. 이케아는 350개 이상의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. 최소 75개 품목이 50% 할인되며 100개에 가까운 품목은 5달러 이하로 할인된다. 가정용 가구, 조명, 가전제품, 야외 필수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할인도 기대할 만하다. 캐나다 여름 세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최소 75개 작품 지났습니다. о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